강하지 않은 산뜻한 신맛 뒤에 달콤한 향미 더치 엔살바도르 SHB를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아르케 더치 커피 오늘의 마지막 사연 신인에게 가점 제가 자꾸 저의 어려움을 말씀드리잖아요 신인에게 가점을 부여해도 다선들이 좀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다 하는 수 없이 DIY 퀸 김밀물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본상으로 4장입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나 안녕하세요 캐틀벨과 닭 키우기 사연을 보냈던 김밀물입니다 지난번에 유영께서 이분은 닭을 키우는데 저희한테 캐틀벨 사연을 먼저 보냈어요 라고 하셨고 안승준님이 이분에게 닭을 키우는 건 그냥 일상이고 사연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라고 하셔서 저에게 또 다른 사연감 소재가 있지 않을까 꼼꼼히 생각하다가 집을 지었던 일이 떠올라서 사연을 보냅니다 아 맞다 집을 지었지 저희가 자극했네요 잘못했어요 최근에 나라를 안 세우셨나요 어디 제가 예전에 언급했듯이 선사시대 방식으로 집 짓는 유튜버가 우리나라 팀이 아닌데 아예 진짜 흙으로 집 짓고 이런 거 유튜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보기도 좋고 재밌다고 그런 맥락으로 요즘 굉장히 집 짓는 분들이 사실 많긴 하더라고요 그건 그래요 사유지 같은 넓은 벌판 같은 데다가 허락 맞고 집 지어서 6개월 프로젝트로 하고 이러시더라고요 그걸 이제 진짜 곧바로 해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냥 자연재료를 이용해서 아 그럼 그럼 근데 김밀물 씨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강과부터 보죠 저희 집은 귀촌을 했습니다 귀농귀촌도 연령대와 직업 정착한 지역 가족 구성에 따라서 스타일이 백인백색입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은 모두 집 문제입니다 귀촌을 하게 되면 보통 3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새로 집을 짓거나 기존에 지어진 집을 사거나 기존에 지어진 집을 빌리는 겁니다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좀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죠 이 확률이 저희는 집을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 데에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절반 이상이 빌더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이분들은 고급 인력이라 하루 인건비가 적게는 15만원에서 5야급은 3, 40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일을 좀 하시던 삼촌께서 목조건축학교에 다녀오시기로 하고 와 DIY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맞아요 교육시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 어떤 기술학교로 황야의 일이 공방에도 가서 배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접근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실질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직접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삼촌이 집짓기 공정을 어느 정도는 아시는데 삼촌은 꼭 있어야겠네요 삼촌 필수 가장 어려운 게 지붕에 각을 따는 것이라고 합니다 삼각함수를 알아야 하지만 실제 자재로 구현해야 하는 것이라 이론만으로도 안 되고 실습이 꼭 필요한 거라고 그렇군요 그래서 전체 공정에 대해 한번 배우고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겨울 동안 구직자 국가지원 과정으로 다녀오셨어요 저희는 일단 집집 곳 근처에 있는 구옥을 사서 들어갔습니다 사실 집을 샀다기보다는 그 집이 점유하고 있는 땅을 샀고 집은 딸려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취적인 사람들의 태도죠 땅을 샀더니 집이 있네 좀 헐었지만 기왕 헌거 헐자 이러면서 집을 짓죠 그 구옥은 아마 일제시대쯤 지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건축물로 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은 허름한 건물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역이 어딘데 이게 가능한가요? 건축물로 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이 있어요 있어요 저 어릴 때는 사실 중소도시들 가면 적상가옥들도 그런 곳들이 덜어 있었고 적상가옥일수록 오히려 등기가 돼 있기는 돼 있지 않나요? 그것을 다 왜냐하면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흡수해서 소유권을 주장한 세력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80, 90년 100년 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기 어차피 아무것도 안 들어가 라면서 그냥 두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등록 안 해두고 나무로 난방을 하는 아궁이야 부뚜막이 있고 벽은 흙으로 발랐으며 지붕은 슬레이트라서 도무지 언제 지었는지 알기는 어려운 집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옛날에 있던 것을 슬레이트를 얹어놨겠네요 아마 나중에 방 하나를 새로 도배하려고 기존 도배지를 뜯어보니 도배지 아래 발린 신문지가 1960년대 것이어서 적어도 50년은 넘은 집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수세식 화장실은 없었으며 샤워시설도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화장실이야 저는 국민학교 나온 세대고 어릴 때 산동내에 살아서 재래식은 그냥 숨 참고 버티면 쓸 수 있었지만 그래서 옛날 재래식 화장실은 참으로 그 근지구력에 대단히 도움이 되는 스쿼트 그렇죠 김일모씨가 없이 기본적인 무산소 운동인데다가 김일모씨는 어렸을 때 뭐냐 어렸을 때부터 재래식에서 그 스쿼트를 단련했을 수도 있다 아 뭘 들고 이것은 좀 가벼운데 캐틀벨에 해당하는 어떤 중량을 이고 그리고 일어날 때 숨을 참아야 됩니다 그렇죠 샤워시설이 없는 것은 생각보다 곤란했습니다 부엌에 찬물이지만 수도는 연결되어 있었기에 궁여지책으로 샤워커튼을 쳐놓고 부투막 구석에서 찬물로 씻었습니다 처음엔 돈 힘들었지만 순간온수기를 달고 난 뒤에는 그래도 할 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귀촌인들 중 신축 건물을 짓는 분들 상당수가 화장실과 샤워실이 딸린 주거용 컨테이너를 사서 한켠에 두고 생활하다가 그 집이 왕콩되면 그 컨테이너는 선임용 숙서나 세컨드 하우스처럼 쓴다고 합니다 책 보면 나오던데 진작 책 좀 사서 볼 걸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일단 삼촌만 지금 들어가서 대표로 들어가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기술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일단 책 사야 생각조차 안하고 삼촌이 언제 오나 아 그렇군요 기다리고 있었다 정보를 캐오거라 하고 이제 고생하고 있는 중이군요 목조건축학교에 갔던 삼촌이 3개월 만에 자격증을 따서 돌아오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집짓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촌은 집짓기를 좀 만만하게 보셨는데 막상 가서 배워보니 생각보다 어렵고 자칫 하자가 나면 평생을 후회한다기에 목조건축학교에서 소개받은 빌더 3분을 데려오셨습니다 한 분은 경험이 좀 있는 오약급 빌더였고 두 분은 초짜 빌더라서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적게 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빌더는 특히 경험이 실력이라 목조건축학교를 막 졸업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선호하지 않기에 이분들로서는 경험이 필요한 시점이라 서로 윈윈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파악하고 소비하면 좋죠 일하는 사람도 좋고 쓰는 사람도 좋아요 이런 분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삼촌과 빌더분들이 약 한 달 동안 건물의 기본 구조를 올리고 벽과 지붕을 치고 난 후 빌더분들은 다른 현장으로 가고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본격적인 집짓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본 구조를 전문가의 손을 빌렸고 이 이후부터는 자급자족이다 그렇죠 삼촌의 진두지휘 아래 그러네요 보통 목조주택이라고 부르는 경량목구조 건물은 규격자재를 사용합니다 경량목구조 방식이 미국에서 발달되어서인지 모든 사이즈는 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투 바이 포 라고 하는 각재는 2인치 곱하기 4인치인 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액션 영화에서 많이 보던 무기죠 저희가 사는 곳은 추운 지역이라 2x6의 구조제를 써서 벽을 좀 두껍게 하기로 했습니다 벽이 두꺼우면 그만큼 단열 성능이 뛰어나서 난방비를 줄이려는 사람들은 2x8도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건축비가 천만원 단위로 뛰어버리고 그만큼 집도 좁아지는지라 2x6로 타협을 보았습니다 맞아요 단열재를 잘 해놓으면 여름에도 시원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식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집이 너무 좁아지잖아 이러면서 하긴 너무까지는 모르겠는데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네 이렇게 뭐하러 넓은 지붕 이러다가 경량목구조 건축의 공정은 먼저 구조제로 틀을 짜서 벽면을 올린 후 그 위에 가로로 장선이라고 하는 구조제를 세로로 올린 후 삼각형으로 지붕틀을 짜고 벽면과 지붕면을 합판으로 덮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디 적어두지 않으셨다면 외운 거죠 지금 아니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아 아는데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난 알아 왜 그런 거 질문하고 그래 이 작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납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집에 메스가 갑자기 나타나니 사람들은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집이 다 되다니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매우 큰 오산입니다 아직 10%도 안 된 거거든요 네 하지만 빌더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인지 사전에 준비한 건축비의 3분의 1을 잡아먹은 시점이라 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이 집을 한 채 지으면 10년쯤 늙고 그 가정에서 이혼도 많이 한다 지옥 아 집은 지어놨는데 살 사람이 없어지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업자를 서서 짓는 거지 직접 짓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저희는 거의 처음 배우면서 하는 일이라 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마침 가을을 넘어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11월이네요 추울 때 하는 게 그래도 더 낫나? 더운 것보다 따뜻하게 입고 가면 여름에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더위는 추위는 어떻게 먼저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걱정인 건 이게 또 지역마다 다른데 더운 지역에서는 겨울에 짓는 게 더 좋다라고 하고 여름을 생각하면 추운 지역에서는 여름에 짓는 게 좋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지역에 없자마자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갔어? 골조를 세운 뒤에 하는 일은 단열재를 넣고 서코보드를 치는 일입니다 단열재는 솜처럼 생긴 것이 종이백에 들어가 있는 두꺼운 이불 같은 것인데 솜이 까슬까슬한 것이라 작업을 하고 나면 손목과 목 주변이 쓸려서 매우 아팠습니다 이것을 채운 후 서코보드를 치는데 서코보드는 벽을 만들어 집의 모양을 잡아주기도 하지만 불이 났을 때는 번지는 걸 막아주는 불연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한 장만 치는데 저희는 두 장을 치기로 했습니다 이게 집을 직접 지을 때 재미있고 좋은 점이라고 하죠 재료를 비싼 걸 막 쓴다 구옥에 사는 동생이 사는 동안 동생이 촛불을 켜놨다가 불이 한 번 났는데 서코보드 한 장 때문에 집이 전소되는 걸 막을 수 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동생이 촛불을 안 켰으면 몇 천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 그 당시에 싸움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서코보드를 치는 것은 방이 직육면체일 때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2층 다락이었는데 여기에는 빨강머리엔에 그린 게이블즈에 나올 법한 도머창이 6개나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도심에선 못 보죠 도머창은 매우 구조가 복잡해서 조각을 딱 맞게 잘라 붙여야 했습니다 저는 선을 똑바로 긋지 못하는 데다가 아니 맨손으로 그어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잘라도 0.5cm씩이 안 맞는 무능함으로 인해 재단부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직육면체면 방 하나 하는데 반나절이면 되는데 도머창은 쥐쌀만한 게 이틀씩 잡아먹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동생이 붙인 서코보드는 대충 했다가 배가 불로커니 나와서 다시 다 뜯어내고 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붕과 외장은 산불이 걱정되어서 기화와 세라믹 사이딩 이라는 것으로 둘렀습니다 9호 계산은 1년 동안 불이 두 번 났고 근처 지역에서 산불 소식도 찾아서 여기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고 했습니다 세라믹 사이딩은 말 그대로 집 전체에 도자기 타일처럼 생긴 것을 붙이는 겁니다 자재는 비쌌고 시공인건미는 더 비쌌습니다 집은 산속에 짓지 말고 그냥 탁 트인 곳에 짓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도 저희는 근처에 산불 났다고 하면 양수기와 소방호스를 꺼내놓고 밤새 대기하거든요 그럴 일이 더 많아지겠어요 보통 집을 짓는다고 하면 목수들이 해주는 것은 골조, 지붕, 외장, 단열제, 석고보드까지입니다 평단 건축비 얼마라는 것은 여기 들어가는 돈이죠 그 얘기는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되기까지 돈이 무한정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려면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는 아무리 집주인이 전기매니아라도 직접 할 수가 없고 전기공사와 포가가 있는 업체를 통해 해야 합니다 이것도 천만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제대로 안 하면 합성이 일어나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아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내장 인테리어인데 이것도 수천만원이 우습게 나갑니다 이 중에 역시 인건비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인테리어에서 객길 많이 쓰죠 보통 도배를 많이 하시는데 도배공은 건축관련식 기술자 중 타일공 다음으로 최고의 인건비를 자랑합니다 하루 50만원부터 시작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밀가루 풀만으로 도배를 냈지만 요즘은 도배 프렛 본드를 섞어서 시공하는 게 일반적이라 나중에 뜯어내려면 매우 고역입니다 물론 도배지도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고 가공품의 일종인 퍼티를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도배 대신 많이들 선택하는 방법이죠 네 퍼티는 손이 많이 가는 대신에 자제비가 싸고 초보자도 쉽게 바를 수 있습니다 질감은 국민학교 때 많이 했던 지점도와 비슷한데 조금 더 묵습니다 벽에다가 초덕초덕 바르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바르는 방식 대신 그냥 이렇게 거칠게 자국 다 남게 바르는 퍼티를 낸 다음에 마치 청바지 워싱하는 디스트로이 하는 것처럼 막 긁고 그 위에 칠하죠 그리고 안 들어간 게 있으면 스프레이건을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퍼티를 다 바르고 나면 그냥 하얀 벽으로 써도 되지만 때도 타고 너무 하얀색이면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를 칠하기로 했는데 저는 드디어 적성을 찾았습니다 저는 나무나 석고보드를 자르는 데에는 항상 열등생이었지만 페인트 칠은 그럭저럭 평균 이상으로 했습니다 페인트는 커버링 테이프로 페인트가 묻으면 안 되는 곳을 꼼꼼하게 덮어준 후 나머지 부분만 칠하면 되는 것이기에 저 같은 똥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포스터를 그리라고 하면 항상 선이 삐뚤빼뚤했습니다 항상 포스터에 선을 칼같이 똑바로 칠하는 애들이 부러웠습니다 포스터에는 타이포그라피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림이야 그렇다 치는데 때려잡자 공산당이라는 말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칸에 맞게끔 타이포그라피를 디자인하는 게 사실 애들한테 쉬운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잘해서 짜증나잖아 그렇죠 그걸 잘하는 게 그 당시에는 미술을 잘하는 거였죠 말이랬던 것 같아요 그랬고 봤자 프로파간다인데 그게 이제 어떤 재능으로서 그거를 이렇게 희열을 느꼈다라는 게 참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느냐 막 늑대가 얼마나 무섭게 그리느냐 얼마나 자극적인 문구를 만들어냈냐를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페인트를 칠할 때에는 실내용 수성 페인트를 썼습니다 수성 페인트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꾸 물 튀면 녹아내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수성 페인트는 수채화 물감이 아닙니다 각종 도료가 물에도 용해되는 것이고 다시 칠하면 물이 말라서 도료가 벽에 부착돼요 물을 칠해도 묻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칠하고 나면 이런 건 잊어버리는데 이런 걸 다 기억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기억해요 그런 거잖아 지금 아니 숨쉬는 법을 뭐 책 보고 다시 기억하나요? 기억하는 거죠 몸이 기억 못하면 죽을 거예요? 혹시 몰라서 저희는 페인트 위에 바니쉬를 한 겹 더 칠하기는 했어요 당연히 합니다 저희 가족은 실험 정신이 투철하여 여러 가지 색상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미국 드라마의 중국 식당에 나올 듯한 와인색 벽을 만들고 싶었는데 80년대 지하 호프집 같은 장미색이 된다거나 아니 미국 드라마에 중국 식당 와인색은 좋나요? 기억이 안 나요 80년대 지하 호프집 장미색보다 보통 그냥 빨간색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밤하늘 같은 남색을 칠하고 싶었는데 유치원 벽에나 어울릴 듯한 발랄한 파란색이 되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스튜디오 같은 색깔인가요? 최초 의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색상 고르는 것은 제 역할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페인트 통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다행히 와인색은 페인트 가게 사장님께서 다시 조색을 해주셨습니다 와인색이라고요? 그럼 진작 말을 하지 사진 보내준 거 보니까 장미색이더만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 설정은 사람마다 다르기 마련이니까요 파란색은 이미 다 칠해버렸기에 결국 남색 페인트를 다시 사서 터치를 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와인색이건 장미색이건 그 정도 색을 칠하면 굉장히 분위기가 묘할 것 같아요 굉장히 뭐랄까 일반 가정집 같진 않고 상상되진 않는데 전 부러울 것 같긴 해요 뭔가 약간 레트로 할 것 같고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일은 확실히 차별화되어 있을 것이다 늘 얘기하는 건데 무난한 색은 아니다 옷을 만들 때도 그렇고 페인트를 칠할 때도 그렇고 샘플은 쪼만하잖아요 그걸로 상상하면 초심자가 상상하면 무조건 틀리더군요 전체를 칠한 뒤에는요 그 뒤에는 펜톤 색상표를 사용하는 제품 라인을 알게 되어서 최대한 우리의 이미지와 비슷한 색상을 찾으러 노력했고 성공률이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K.O.I. 이게 뭐예요? 예쁜 다홍색일 줄 알았던 페인트가 비단 잉어의 형광주황색이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방 하나를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역시 실패하고 흰색으로 덧칠해서 다시 크림색으로 발라야 했습니다 형광주황색 모르고 흔히 아는 그거겠죠 아마 브라이트 그린이라는 색상도 있었는데 색상표에서 볼 땐 예뻤는데 막상 칠하고 보니 방 전체가 옥상 방수용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괄호 열고 크로마키를 하면 매우 잘 됩니다 괄호 닫고 여러모로 우리의 경험과 겹칩니다 저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3초 만에 딸 수 있어요 주방은 엄마의 주장대로 파스텔톤으로 하기로 했는데 괄호 엄마만 빼고 다른 식구들은 모두 원색을 좋아합니다 아니 이런 게 각자의 취향대로 이렇게 방을 한 다음에 하나만 해줘도 되는 건가요? 전체라는 느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거기까지는 그럼 이쪽은 네 취향대로 해 이렇게 되나 봐요 그렇죠 그거죠 그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취향대로 샷이도 다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긴 뭐 본인들이 좋아서 집 짓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한 어떤 로망의 실현이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메로나 캔디바 바밤바 색깔을 벽에 하나씩 칠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튀면 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남더군요 어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페인트가 아니라 무엇이어도 벽 쪽에서 김치를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한 가운데서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지혜인 거야 아니면 뭐 먹기는 잘 먹는데 싸울 때마다 김치로 싸운다거나 김밀무시는 집이 아 동생네 방에서 김치를 이렇게 들고 흔들어버리겠어 이러면서 아 배추김치는 반칙이지 뭐 이런 거 서로 깍두기를 던지면서 싸우고 열무김치 정도나 얼갈이 정도에선 이 포기 안에 있으나 본인이 피하면 벽에 맞으니까 본인이 맞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골키퍼처럼 핸드볼을 아 그러네 각자의 방에 던지나? 그렇죠 그 다음에는 타일을 발라야 했습니다 타일도 이 근처 지역 업체에 샘플을 요청했더니 너무 안 예쁜 것밖에 없어서 서울의 타일 상사에 가서 직접 골랐습니다 타일은 하자가 나면 안 되기에 타일공을 따로 불렀는데 저희 가구 골라온 타일이 너무 작아서 타일공 아저씨가 하루종일 투덜 떼셨습니다 타일은 면적당 돈을 받는데 보통 욕실바닥 타일은 30cm 정도 되는 걸 쓰는데 저희는 10cm 정사각형 타일을 골라서 그분 입장에선 일을 몇 배나 더해야 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나중에 타일이 남아서 세탁실에 깔기로 했는데 타일공 부르는 값이 아까워서 엄마가 직접 하셨습니다 그날 기억이 서로 안 좋았나 보네요 아저씨 계속 투덜거리고 그렇죠 그리고 아는 소비자가 똑똑하게 소비를 하니까 더더욱이 타일 같은 거 할 때는 이 샘플을 쓰려고 한다 이 정도 크기를 하려고 한다 같은 걸 미리 알려주고 가격 긍정을 하면 프리천이 적죠 당일에 그런데 역시 나중에 세탁실에 갈 때마다 타일이 덜걱거리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고 거실에도 원래 창문이었던 자리에 벽을 만들고 그 위에 타일을 바르기로 했는데 면적이 너무 작아서 또 엄마가 하셨는데 오디오의 진동 때문에 타일이 몇 장 떨어지는 하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건 일단 오디오 칭찬을 해야 되고요 좋은 우퍼 우퍼를 좋은 걸 쓰신다보다 엄마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저 타일공원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스피커를 보시자마자 저 우퍼는 안 돼! 저것만은! 이건 상극이야 전문가는 괜히 전문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엔 천장입니다 천장을 그냥 퍼티로만 마감한 방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방에는 그렇게 하면 소리가 울려서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방음 기능이 있는 불연제를 시공했습니다 생긴 건 학교 천장에 있는 텍스와 비슷한데 철광석을 가공하고 남은 것으로 만든 라구리라는 것이라 불에 잘 안 탄다고 합니다 사내 사실이기 때문에 화재를 굉장히 경계하시는군요 그 전에 우리가 이 전 버전 부스 천장에 붙어있던 게 이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라굴 이것도 판매업체에 전화 주문해서 택배로 받은 후 저희가 본드와 타카로 직접 시공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라굴은 영어예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어서요 아 되게 멋진 양털 That's rock 이런 느낌으로 This one rocks 그러니까 약간 Man 저기 뭐냐 그 누구죠? 우리 그 스크러브락의 그 누구지? 아 잭 블랙 잭 블랙이 이름 지은 것 같은 바닥은 강마루를 썼는데 이것도 절반은 업자를 부르고 나머지는 삼촌이 시공하셨습니다 강마루에 쓰이는 본드와 자재가 무엇인지 알아내서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건 제가 했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가장 어려운 건 용어였습니다 업자들이 쓰는 용어를 알면 그냥 검색해서 사면 되는데 그게 뭔지 모르니 검색조차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또 일본어의 잔재가 있다거나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립국원에서 표준어를 해놓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검색하면 안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집 짓는 것의 세계는 너무 많은 고유명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국어에서 어디에서 들어왔나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는 다 기억력의 문제 데이터베이스의 머릿속 데이터베이스의 문제 예를 들어서 빵끝만 해도 정신명치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하고는 너무 비교하기가 좀 매매해서 제 지식의 한도가 갑자기 생각하는 게 빵끈밖에 없습니다만 빵끈을 수백 개를 사야 되는데 빵끈이라고 치면 근데 빵끈은 나오긴 한다 요즘은 나와요 요즘은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방금 저 강마루 얘기해 주셨으니까 마루 얘기해 주셨으니까 초짜면 강마루와 강화마루도 구분 못해서 낭파를 봅니다 왜냐면 같은 말 같거든요 그러겠네요 둘 다 강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큰일 납니다 지역마다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요 어쨌든 삼촌은 아는 분이 사주신 가차투리 강마루를 2절이 맞춰서 시공해 주셨는데 나름 멋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걸 썼다는 얘기죠 구석에 녹색 본드가 조금씩 삐져나왔거나 강마루가 딱 안 맞아서 먼지가 모이는 것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집안에 복층을 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우와 계단을 만드는 거겠군요 집 가운데 거실이 매우 높게 빠져 있어서 나무로 복층을 만들었는데 이것까진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쎄나무로 하다 보니 뭔가 정취가 좀 없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짙은 색의 수성 스테인을 칠해서 좀 오래된 느낌을 내자고 했습니다 수성 스테인은 나무에 색상을 내고 보존성을 좋게 해줍니다 페인트는 도포성 도료인데 스테인은 침투성이라서 원래 나무 무늬가 드러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아마 겹겹이 발라주면 계속 조금씩 톤다운이 되는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서 바니쉬를 유광으로 하면 되게 낡아보이고 바니쉬가 니스인 거죠? 네 정확히는 같지는 않습니다만 좀 달라요? 좀 달라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남는 니스를 박카스병에 넣어 놓으셔서 제가 잠깐 마셨던 적이 있는 이상하게 옛날에는 니스를 꼭 그 병에 넣더라 그러니까 그치 둘이 뭐 두 회사가 저 뭐냐 그 같은 모기염에서 뭘 운영했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일값 몰아주다가 같은 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 그런데 도료 초짜인 제가 몰랐던 것이 스테인 통을 처음에 잘 섞어준 후에 칠해야 하는데 그걸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처음 칠한 곳은 굉장히 연하고 나중에 칠한 부분은 나무 무늬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진해지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것은 오래된 나무 무늬가 살아있는 느낌인데 제가 칠한 것은 그냥 도료를 떡칠한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무를 사포로 갈기 시작했습니다 두껍게 칠해진 부분만 좀 갈아내고 다시 칠하면 나무 무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도료 칠하기 책을 보고 알았는데 스테인을 칠한 후 다 마르기 전에 젖은 걸레로 닦아내고 마른 후 다시 칠하면 그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책 보고 공부할 걸 그랬습니다 스테인은 붓이 아니라 스펀지로 칠해야 붓자국이 안 나는 건데 저는 그때 그것도 잘 몰랐습니다 결국 복층 전체를 사포로 밀어낸 결과 제 손가락에 지문이 사라져 한동안 도어락에 지문 인식이 안 되어 번거롭기도 했습니다 이 작업은 정말 오래 걸렸는데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주로 밤에 작업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이 모든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대학교 때 공예과를 나왔잖아요 그냥 디자인과가 아니라 금속공예과를 나왔는데 2년 동안 금속공예를 하면 이게 굉장히 프로세스가 다층적이거든요 금속공예라는 것도 뭘 했다가 불로 했다가 다시 산에 담갔다가 기다렸다가 해서 밤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다 기다렸다가 하면 타이밍 맞춰서 꺼내서 또 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그 야작 실기실의 야작의 분위기가 너무 느껴지는데 이분은 김혜모 씨는 가족끼리 그걸 난제했나 보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퇴근하고 밤에 했어 이분도 결국 철야작업을 하셨던 거군요 저녁 이런 것도 이제 원피스 같은 옷 입고 우리 그 작업복 있잖아요 아 그 저 뭐냐 저 저 그 그 수습기복이라고도 보통은 불리는 연쇄살인마들 감옥교도복이라고도 불리고 주황색 고어 영화에 종종 나오고 네 그런 거 입고 뭐 뭐냐 야식 시켜 먹으면서 하는 그런 작업 아 그렇겠네 생각이 나네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칠을 냈는데 그때 요파 씨와 소라 소리를 줄어들었답니다 그 알 실은 이런 작업할 때 듣긴 너무 빡셌어요 아직 돈 들어가는 부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를 들여야 하는데 엄마의 꿈이었던 시스템 키친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지게 비쌌습니다 식기세척기 오븐 인덕션과 같은 게 빌트인이니 더 그랬겠죠 천만원 단위로 돈이 나가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상판을 인조대리석으로 깔고 싶었지만 너무 비싸서 좀 더 싼 걸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싱크대 상판에 뜨거운 냄비를 올렸다가 상판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조금 싼 거란 게 아닌데요 아 근데 인조대리석도 계속 쓰다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인조대리석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그냥 정말 싼 걸 해도 뜨거운 것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싱크대 상판으로 쓰면 안 되죠 모든 집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커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일부는 커튼을 하고 일부는 단연 성능이 있는 허니콘 블라인드를 냈는데 이것도 창문이 많다 보니 생각 외로 비쌌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초짜죠 업자를 불러서 했는데 그냥 창문 사이즈 재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반값 이하로 되는 걸 모르고 돈을 많이 썼습니다 단독주택은 1층입니다 그 얘기는 도둑이 들 수 있다는 뜻이죠 산속의 단독주택만을 노리는 강도가 출문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왠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귀금속을 집 안에 둘 거라는 편견이 있어서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집을 짓는데 돈을 다 써서 귀금속과 현금이 없지만 집밖에 귀금속 없음이라고 써놓을 수도 없기에 방범필름을 시공했습니다 이것도 단위가 100만원대입니다 방범필름이라는 것은 저도 이걸 잘 몰라요 볼까요 어디? 유리창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방탄필름이군요 유리에 붙이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군요 깨서 들어올 수가 없게 네 방탄필름이라는 게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던 창 깨서 이렇게 여는 거 창 깼는데 손 안 들어가게끔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냥 다 깨졌는데 쩔거락 이러면서 와우 코팅 봐라 띵동 그냥 벨을 눌러야겠어 깼는데 이거 좀 떼주실래요? 이것도 단위가 100만원대입니다 하지만 방범필름은 잘못 시공하면 기포가 생겨 보기 싫기 때문에 업자분에게 맡기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안전에 대한 거기도 하고요 이 정도면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걸 다 갖췄다고 생각했는데 외부 데크와 조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에 데크가 없으면 굉장히 황량합니다 지금 사실 조경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따로 있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그것을 한 가족이 스스로 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난관이 여러 개가 남아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 다닐 때도 불편하고요 데크 시공에도 몇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위에 칠은 제가 했는데 야외인지 라외라 그런지 색이 금방 바래서 매년 새로 칠해줘야 됩니다 조경 비용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몇천만원이 훅 하고 나가더군요 나무도 비싸 나무 제일 비싸죠 나무도 비싸지만 더 비싼 건 흙입니다 그렇군요 토목 비용도 정말 비쌌어요 꽤 넓었군요 건축은 그래도 삼촌이 시세를 좀 아시고 해서 괜찮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는 조경업자에게 꽤 많이 눈탱이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식물은 봄이면 형광핑크색 꽃잔디가 정원을 수놓고 노란색 원추리만 잔뜩 심어놓았는데 모두 우리 식구들의 색채 감각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년간 나무를 새로 심고 꽃도 새로 심느라 매번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귀촌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어디 길없는 맹지라도 싸게 사신 후에 묘목을 먼저 심어두시길 권합니다 그게 돈 버는 길이더라고요 그 밖에도 새 가구를 들이고 TV와 오디오를 사고 운동기구를 놓고 난방이 안 되는 2층에 다다미를 깔고 창틀과 벽 사이에 실리콘을 치고 조명을 사다가 직접 달고 하는 등의 소소한 작업들과 뒷들에 물품 보관 창고용 컨테이너를 놓고 공구창고를 따로 짓고 하는 등의 일들을 하고 나니 저희 식구들은 모두 20년쯤 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냥 20년이 지난 거 아닌가요 지금? 그것도 가능하고요 썬블록을 잘 안 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급이 높은 걸 좀 써야 되는데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하고 보니 후회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욕실은 너무 넓고 주방은 너무 좁아서 두 사람 교행이 안 되고 찬장은 너무 높아서 손이 안 닿고 통선 설계도 문제가 있고 데크는 너무 높고 정원식물은 여기 기후에 안 맞고 등등의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집장상태에 맡겨서 하면 하자가 훨씬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양심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잘못 걸리면 구조제를 3개당 1개씩 빼먹는다거나 단열재를 헐빈하게 놓는다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저희는 구조제 단계부터 저희가 직접 해서 그런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잘하셨네요 본드를 쓰는 도배를 안 해서 그런지 콘크리트를 안 써서 그런지 세집중호근도 없이 처체를 잘랐고요 강마루를 했으니까 바닥에는 쭉 본드가 깔려 있죠 참고로 밤이 들 순 없네요 혹시 귀촌해서 집을 짓고 사실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집을 가능한 한 작게 지으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은 얼마 안되더라고요 창문도 작게 하시길 권합니다 도시 사람들이나 실내체강 중시하지 시골에서는 그냥 밖에 나가면 햇볕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창문 크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워요 방은 습도 조절만 잘 되면 어두컴컴한 게 오히려 편합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처음부터 직접 지으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건축이나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퍼티 페인트칠 천장제 스테인칠 같은 것은 건축주가 직접 해도 큰 하자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리 지금 사시는 집에서 문이나 벽지 페인트 칠해보시면서 실습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요 특히나 집을 큰맘 먹고 자기 집을 구한다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첫 집을 얻고 이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일이에요 어차피 나갈 때 벽지 뜯고 원복하는 정도 몇십만 원 정도 지금 새 사는 집주인한테 주기로 하고 벽지를 뜯어보고 새로 벽지를 붙이거나 아니면 벽지를 뜯어보고 퍼티를 바르고 한 다음에 페인트칠을 칠하고 그걸 새로 니스를 위에 칠한다거나 이런 연습 같은 거 해보면 좋아요 업자에게 맡기시려면 자재를 인터넷으로 따로 사시고 업자에게는 공인만 주세요 물론 업자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일을 맡기는 걸 아주아주 싫어합니다 자재를 사오는 과정에서 남기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이런 조건을 오케이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실력이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력 좋은 분들은 일거리가 많아서 귀찮은 공정 없이 와서 딱 일만 하고 가면 오히려 그게 남는 장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조경은 조경업자 말고 전문 정원 디자이너에게 맡기시길 권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정원 디자이너분이 저희 정원을 보시더니 한숨을 북북 쉬시고는 들어간 돈을 듣더니 기절하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디자이너분께는 디자인비만 드리고 식물을 따로 사고 심는 건 1년만 불러서 하면 훨씬 저렴한 금액에 훨씬 아름답고 관리 비용도 덜 들어가는 정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몇 년째 정원을 갈아엎는 중입니다 일단 심어놓으면 뽑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저의 계획은 아 또 있어요 10평 미만의 타이미 하우스를 따로 지어서 사는 것입니다 협소주택이라고 하죠 땡플렉스에도 보면 협소주택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외국의 경우인데 각자 참여자마다 다 다른 형태의 협소주택 재밌더라고요 여기서도 사나 이런 식으로 항상 부모님의 설득을 얻어내는 거가 굉장히 큰 거기서부터예요 불량을 차지하고 한 번 거하게 집 짓기를 해보니 그보다 작은 집은 좀 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예 캠핑 트레일러 베이스로 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트레일러를 타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자기가 살지도 않을 집을 지워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게임 같잖아요 이렇게 SCB가 내리면 뭘 짓고 떠나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장점이 있답니다 위 사연은 안 썼지만 설계비, 인허가비, 취득세 같은 것들도 몇 백만 원씩 훅훅 나가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캠핑 트레일러처럼 바퀴를 달면 허가를 안 내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네 그러면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XSFM 식구 여러분, 요파 시청자 여러분 모두 코로나 시국에 힘내시고요 다음번엔 집에 불 났던 사연이나 산불 홍수 대비를 냈던 사연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입니다 결국 불이 났어요 지금 20년 동안 짓는 집에 결국 불이 났답니다 하지만 지금 석고보드도 두 장씩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불이 났으나 아마 잘 석고보드가 다 타지 않았 잘 해결되지 않았을까 김밀몰 씨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연을 미리 사연의 어떤 스케일을 미리 드러냈습니다 뭘 해도 자기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각의 내력을 가진 김밀몰드림 김밀몰 씨 집 짓느라 사연 쓰느라 수고하셨어요 아 큰일입니다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 이게 기존 세력들이 자신의 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밀몰 씨한테 지금 이 사연을 보고 궁금한 것은 이 집에서 닭들은 어디 살죠? 그렇죠 지금 그 사연을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데 그게 집 마당이었나요? 아니면 이 집은 이번에 지은 집은 옛날 집이고요 지금은 다른 데 살아요 다시 지어서 이런 건가 약간 이런 풍광이 아니지 않았나요? 그게 아닌 이상 피곤해서 먹었다 이런 유행이 나올 텐데 여튼 김밀몰 씨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XSFM XSFM